아 아 뭐하세요? 다시 보기로 했어요 오늘 오늘 상대일 거 같아가지고 으음 오늘 어디라 가는데? 오늘 샤크스라고 응 어 어제 샌드박스랑 했던 옷입니다 오늘 준비 좀 많이 했어? 지금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은 거 같은데 어 하하하 겨울 전까지 올려야죠 컨디션 안 좋으면 그럼 내가 대신 할까? 에이 발로 해도 형은 이길 거 같아서 으흐흐흐흐흐흫 어? 잠깐만 형 감독인데 너 지금 공식으로 깎아내린다는 거? 와 정선미 방출 하하핫흐흐흐흫 화이팅 하자 네 네 와 각종이 이거있네 이프를 뭘? 너무 빡센데? 리쁘야 이길 수 있겠어? 쉽지 않겠는데요? 열심히 해봐야죠 너만 승리 없기 때문에 오늘 꼭 승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담은 갖지마 근데 승리했으면 좋긴 하겠다 부담을 주시네요? 너만 승리가 없긴 해 근데 근데 승리를 부담 갖지마 근데 너만 승리 없긴 해 이거는 주무요 개인기록으로도 화가 날거에요 지금 0승 3무 0패이기 때문에 그걸 꼭 굳이 여기서 다 적나라하게 말을 한다? 저는 4승 0무 0패 오늘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쁘 대신에 내가 한번 리쁘야 니 오늘 지면 내가 할게 그냥 너보다는 내가 나을 것 같아 나는 기본 1승 1무 1패 항상 그 이상은 하거든 그러니까 리쁘 오늘 지면 부담 갖지 말고 알았지? 부담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지면은 그냥 내가 할게 부담 갖지마 알았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곽중혁이 또 이기고 있네 곽중혁씨 이기고 있네요 곽중혁씨 이기고 있네요 곽중혁씨 이기고 있네요 방금 골 먹혔어요 오늘 첫 승을 했는데 어땠어? 기분이 좋았어? 하단대로 하니깐 이기더라고요 오늘 이기면 급회전 보여줄건가? 곽중혁씨 이기고 곽중혁씨 이기고 어떤 의미였죠? 요즘 친구들의 의견은 나와야지 확실히 근데 싸가지 웃긴 하다 네? 형이 이렇게 보고 있네 쳐다도 안보네 와 진짜 연습하고 있는데 좀 쳐다보라고? 뭐지 이거? 감독님 맞으신가? 연습중인데? 어제 형 파이팅 소리 들었어? 들었죠 어땠어? 네? 솔직히 말했죠 어땠어? 고생하신다 생각했어요 아니 너무 아 근데 이기고 있었는데 1대1이네 오늘 곽중혁 오늘 지면은 어떻게 할까? 형이 대신해도 돼? 형 근데 사실 선이라는게 있어 진짜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자 오늘까지만 진짜 잘하자 오늘까지만 니가 좀 보여주면 되겠어 그 다음부터는 너 하는 플레이 다 하면 될 것 같아 오늘까진 약간 조금 그렇지 엔에파의 곽중혁하고 그렇지 그렇지 돌리기 네 그 다음에 응 다음부터 이제 공식경기 곽중혁 가야죠 그럼 네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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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